욕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신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저희가 성경통독 범위에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에 오면서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수요예배 때 말씀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그날 새벽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날 급히 바꾸느냐고 고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이산돌 목사님께서 그 범위를 피해주시고 2장, 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1장을 피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성경통독 범위가 욕기 1, 2, 3장이고요 오늘부터 욕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통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욕기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욕기는 사탄의 도전을 통해서 욕이 겪는 심각한 시련을 그리게 됩니다 욕은 부와 건강과 또 가족마저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애써서 지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욕은 결국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서 욕기가 마무리됩니다 욕기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욕은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주어진 축복 때문이라고 사탄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의 신앙을 시험하고자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자녀들이 파괴되고 그렇지만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2장에서는 욕의 육체적인 건강을 해칠 기회를 사탄이 얻게 됩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에 시달리게 되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욕의 아내는 오히려 욕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권하지만 욕은 그 아내를 꾸짖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욕이 처음으로 고통에 대해서 입을 열고 오히려 자기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절망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 3장에서 욕의 심리적 고통과 실존적 고민을 깊이 다루면서 인간이 겪는 극심한 고난의 심리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는 오늘 욕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끝까지 신뢰를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욕을 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준 이 테스트를 욕이 통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입증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욕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어려운 일,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화의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갑자기 한국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한국에 가게 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매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살아갔고 건강했고 당당했고 그런 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렇게 평소에 믿으라고 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큰 어련을 닥친 상황에서 급히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것도 저에게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어머님 천국 환송 예배 때도 옆에서 많은 일을 돕고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던 그 매형이 급하게 뇌출혈이 있었고 가서 저는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매형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한쪽이 뇌출혈이 오면서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봤고요 그런 상황에서 속으로 운다는 것을 봤습니다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 소리를 못 내면서 그렇게 속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100세까지 살고 또 마음대로 언제나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환경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야구부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곳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답변들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과적으로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족시키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듬해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신앙의 시험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파괴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한층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욕기 1장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의 반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다 안 좋고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주변 상황이 전부 나쁘게 돌아갈지라도 나는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빌리포소 사장사절에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한국에 급히 오라고 전화한 것은 저희의 누님이었는데요 사역자의 가장 큰 아픔은 가족 중에서, 원가족 중에서 또는 주변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은 불교신자로 불교회장을 지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시절부터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2, 3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조카죠 둘째 아들이 15층,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15층 아파트에서 새벽 1시에 떨어져서 겨우 목숨은 견졌지만 불구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매형 남편인 저희 매형이 뇌출를로 쓰러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약속된 일도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무조건 달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가서 성경을 가족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마지막에 진정으로 매달려야 되고 또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왜 마음이 평강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달리는가를 본인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요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던 것일까요? 그라는 행동은 큰 슬픔과 비통함의 표시였습니다 여기에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거나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요분 이렇게 슬픈 상황 속에서 슬픈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그게 가능한 일인가 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뜻을 이해했다기 보다는 자신에게 닥친 헛은 일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섭리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든 고난을 주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복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받도록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때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 받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약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비참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가슴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연단의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배 입장에서 이 시험을 받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렇게 겸손을 표하고 예배까지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은이 불에 녹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은을 이렇게 불에 녹이면 위에 찌꺼기들이 드러나게 되고 다 불순문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시련은 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더 힘있게 꽉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리치유, 마음치유들은 그 마음의 아픈 것을 어루만지고 도닥거리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질문하는, 공감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치료법은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것을 깨우쳐주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큰 힘을 주시며 더 능력을 주셔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변함으로써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잡은 이 손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처치에서 발견한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도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쥐고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욕처럼 마음의 상처가 크고 어깨에 짊어진 침이 무거울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와 나를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천천히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키워가는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가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키워나가거나 성장해 시키려는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나하고는 관계없는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크게 자랄수록 우리 영혼 속에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누님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우리의 인생 모두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영원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가는 힘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 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럼으로써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 고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배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크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리포소 2장 6절에서 7절 내용을 보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의와 지위를 내려놓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계셨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욕기가 제시하는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 중에서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그 고통을 넘어서는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종말론적 희망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선 우리 양로 병원 중에서는 죽음의 문턱에 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배에 나왔을 때 우리 봉사자들이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6절 18절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이 대살로니가 전소 5장 16절 18절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달았을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이며 그 양로병원에서 죽기 직전까지 암송하도록 요청하고 들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지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배의 겸손과 신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늘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신뢰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킬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넉넉히 이겨내며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